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린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유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의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언즉 순종하는 대로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찼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쪽 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그 특징이 결정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 특별히 로마시대의 전역에 펼쳐있는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의 말씀인 산상순, 천국비우 같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또 베드로의 통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에게는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도 그 여행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마가가 중도에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심각한 갈등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각각 따로 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가는 바울이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로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계속해서 다듬어가시고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큰 제자로 삼으시고 이렇게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 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것 저는 마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첫 번째로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마가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따른다 하면서도 부족함이 많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한 우리의 모습인데 이 마가 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마가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다듬어가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 복음 1장은 참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설레이고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로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있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 심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마가는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참 기쁨의 소식은 로마의 압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라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 이 마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처한 환경에 따라서 기다리는 기쁨의 소식이 다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병이 치유되는 것, 새로운 약이 개발됐다. 아마 이런 소식이 복음의 소식일 것입니다. 아이를 오랫동안 원했던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그러한 소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에는 합격 소식이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취업 소식이 복음 중에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다려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이 복음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읽기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사도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고서 우리가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가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날이고 새 생명은 우린 날이고 새 소망을 붙들게 된 날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된 날이 그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목사부부 수련회를 하루 동안에 온라인으로 갔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또 개인에게 주신 마음을 주님께 묻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과제를 하느라고 부담감을 가지고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시간 중에 한 시간에 떼어서 주님께 그 마음을 묻고 구하면서 글을 작성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무실의 한 켠에는 다른 사역자들이 같이 있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코를 풀고 눈물을 닦으면서 한동안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깨달아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버리면서 살아왔던 인생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자절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던 인생인 저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를 생명으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주의 종의 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또 이 선한목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참복음을 만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참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런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참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이 회복되고 그런 고백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가 이 땅에 왜 보내었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1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이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신발끈도 풀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분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을 결코 나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로를 나타내는 삶으로 모든 인생의 전부를 내어 바친 것이 세례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려 할 때 그는 끝까지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 그분 안을 그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이 세례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코리덴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2차 세계 전쟁 때에 유대인들을 은신처에 감추어졌다는 이유로 포롱 수용소에서 가진 고초를 당한 것이 코리덴붐 여사였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고 석방된 뒤에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보다 박수와 환호성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코리덴붐 여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코리덴붐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좀 웃으세요. 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보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주인의 행세를 하면 안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의 마음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가 나귀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도구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낼 때에도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그분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이름, 나의 성도, 나의 사랑만 드러내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떠나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분명히 새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 이름은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구부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들물을 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그 아버지 세배들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구부와 요한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즉시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구부와 요한은 그 아버지를 배에 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빌리포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안 들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지고 있던 것을 먼저 버리고 즉시로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곧 버려두고 떠났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부와 유원의 삶과 같이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해로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경험, 내 재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여전히 그런 것들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버려주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사시나요? 여러분들 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세상에서 알려진 것이라 했지라도 내게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망과 은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쭉 뒤에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주목해 보게 되니 그가 특이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예의 요청으로는 저는 특별한 고백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모자랄 판인데 원하시면 이라는 조건부 단어를 붙인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여겨져서 사람들부터 격리되고 그가 살았던 모든 생활 터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갈 터이면 그가 지나가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윗수염을 가린 채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는 것을 알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병 자체에서는 고통도 컸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겪는 고통이 그에게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러한 버림받고 사람들부터 이렇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껏 그의 소원을 아래지 못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을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몸에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를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조롱하고 멀리서 비방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손을 얹은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질병이 치유받기 전에 마음의 모든 눈물과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먼저 이렇게 그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셨나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1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단지 치근히 여길 정도가 아니라 장자가 꼬이고 마음이, 심령 내장이 꼬이고 가슴이 깊이 무너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한 고통과 그의 인생을 아셨기에 그를 눈물로 바라보시고 같이 아파하셨던 분이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며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능력 많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고 신뢰할 수 없지만 예수님 그분만은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을 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싸메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남을 입은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싸메어주실 때 우리의 몸에 손 얹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손 얹어주실 때 우리의 눈물로 지내었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우리에게 기쁨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만을 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과감히 우리의 인생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깊이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참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영광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 사람처럼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참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만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 있다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죽게 내어드리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활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복음 우리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일시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시몬과 안드레와 야구부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참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오직 나타낼 분 오직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만 분명히 남기고 사라지는 하나님 내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움켜지고 짊어지고 있는 것 있다면 다 주님께 즉시로 버리고 나아갔던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즉시로 따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미련을 다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삶 하나님 따라가는 삶만이 순종한 삶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을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2절 말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에서 손을 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가족의 어려움들 가족의 문제들 가족의 건강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 장자가 꼬이고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애통해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간절히 해결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묶음이 풀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 안에서 싸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던 눈물을 흘리게 됐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만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의 발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의 발망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 주시옵소서